광명시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재개발 추진 지역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주거 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광명시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재개발 주택을 매입해 임대 주택으로 지원합니다. 광명도시공사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분양가의 5분의 1 가격으로 집을 사들여 재원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예산을 크게 절약해 임대주택 월세는 주변 시세의 최대 6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에 살 수 있어 주거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광명시는 내다봤습니다. 올해 총 24호를 매입해 공급할 계획으로 주로 30제곱미터 규모의 소형 아파트입니다. 오는 6월 입주를 목표로 구체적 지원 대상과 월세액 등을 정해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광명도시공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발업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내년과 오는 2025년에도 재개발 주택을 각각 8호와 30호를 추가로 매입해 지원합니다. 공공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도 병행해 오는 2026년까지 240호의 주택도 새로 지어 공급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공공주차장부